이 동네에 멀찌감치 내과에서 사금을 캐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오늘도 운동 나왔다가 지금 멀리 보면 저 멀리에서 지금 사금을 캐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거의 14배 정도로 숙제해서 14배 정도 지금 보시면 얼찌금지에서 지금 사금을 캐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 동네가 예전에 금강이 있었던 지역이라 그런지 사금을 캐는 분들이 종종 저희 동네에 많이들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혹여시 여러분들께서도 사금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사금 관련 유튜브를 보시면 저희 충북영동 수월지 해가지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검색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가 이 동영상을 찍고 이 동영상을 올릴 때 저희 동네에 대한 사금에 대해서 유튜브가 있으면 그것을 상세 보기란에 제가 링크를 지켜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는 방법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전문가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월 여기도 상당 많은 분들이 사금을 캐고 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옆부분에도 보시면 차가 몇 대가 지금 절비하게 놓여져 있습니다. 제가 운동을 거기까지 한 그릇을 가서 한번 이분들과 한번 말씀을 여쭤보고 이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사금을 캐치하고 있는 부분을 캐고 있는 부분은 지금 잠시 보신 게 이렇게 차가 현재 세대라고 합니다. 몇 분이서 캐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가까이 가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늘상 보면 이곳에 거의 3분 정도 아니면 4대 정도의 차가 늘상 있었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여기에 가까이에서 지금 금을 캐고 계시는 분이 계시고 이쪽 부분에도 다시 2분 3분 정도가 지금 사금을 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세분인 것 같습니다. 화랑은 지금 세대가 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물가에서 이렇게 지금 사금을 캐기 위해서 거의 보면 이 부분에서 거의 사금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붉은색으로 보이고 하는 이 부분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제가 내려가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돌을 주워내고 하면서 사금을 쓰기 위해서 정리 작업을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화랑이도 풀이 많아서 내려가서 여쭤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제가 인터넷으로 한번 검색해서 구체적인 정보를 여러분들께 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은 중국 영동군 수월리 앞 창고 앞입니다. 그래서 중국 영동군 수월리에서 찾아서 오시면 그 도로변으로 해서 이 부분을 충분히 만나실 수 있겠습니다. 저 자신도 저 분들과 직접 말씀을 나눠봤으면 싶은데도 거리가 워낙 있는지라 풀숲을 헤치고 들어가서 여쭤봐야 되는데 그냥 제가 멀찌감치 이렇게만 보고 가야되는 아쉬움은 있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찾아가서 링크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